헉... 마슴... 헉... 헉... 헉 헉... 왓다... 헉... 왓라비오... 헬로우... 가이즈 아이음 세른 여러분 안녕 저는 세른이에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신 야뇨이 부르기보다는 아니다. 저는 아카시오 산마의 아내미가 있는데 아카시오 산마는 인자가 알려드렸다는 아내미가 좋습니다. 아 저는 요즘에 엄청 빠져있는 만화가 있는데요 만화도 읽고 애니메이션도 보고있어요 기묘의 검인가 한국말로 뭐죠 여튼 보고 있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노래를 불러볼까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정말 미니쿠인드스도 되게 이상하지만 i'm really ugly i know but i will try it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도なんか歌ってみようかなって 思ってるので 속부사이크なんですけど どう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어 정말 못하지만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i'm really sorry but listen ok let's go 하하하하하 I'm tired and over 배?". 강한 대답이 과 강한 대답이 알 הר 수 있습니다 으면서 알려주reet ől니 이라 心のだらけのトマトリオン 転がる心震える手は 鼻みたいものがある それだけさ夜の匂い 空に睨んでも わかっていけるのは自分自身だけ それだけさ強くなれる理由を知った 僕を連れて進め どうしたって消せない 夢も変わりない今も 誰かのために強くなれるなら ありがとう悲しみよ 夢も変わりない今も 世界にうちのめされて 夢を知った 夢の花よさき誇り 踏まえを 知らして うぇーい I'm sorry すみませ 自動なんだ おみみをごしちゃって 오미미오 요고시자 때 I'm really hurt your ears 귀를 다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I'm Korean 저는 한국인이구요 I'm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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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ese kinda A really long time ago 小学生の時から 日本語の勉強していて 最近 英語の勉強 とか英語喋りたいなって 思うようになって もうちょっと行ったら 中国語も喋りたいなって 言う けど全然中国語の勉強していない という 초등학생의 때까지 일본어 배경을 했고 최근에 영어 배경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가면 중국어 배경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중국어 배경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이미 한국어를 듣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일본어 배경을 하고 싶어요. 일본어 배경을 하고 싶어요. 중국어 배경을 하고 싶어요. 일본어는 오래전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영어가 말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중국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요. 중국어 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네 waterproof. 대한번에는 crews 하고 싶어요. And thank you for listening. でした. Um, 고맙습니다. 또 있으췄 bogislutti some Rock종 ya tai hujourまた buy Once you watch 또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말 부탁드려요! 또 와주세요! See you next time. I don't know when it is but see you next time. 고마워요! 봐줬어!